경기 오산시는 오산천변에서 저녁시간에 진행 중인 야간체조광장을 동절기에도 장소를 실내인 시민회관으로 옮겨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7년째를 맞은 야간체조광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오산천변에서 저녁시간을 이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체조광장은 기존의 동절기를 피해 4월부터 10월까지 평일 저녁 7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됐으나 동절기에는 올해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시민회관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문 운동강사와 함께 에어로빅과 스트레칭을 하게 되며 건강상담과 비만, 영양 등에 대한 보건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